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사절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양국 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문다이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 스테파노 보나치니 에밀리아 로마냐 주지사와 빈첸초콜라 경제개발 주정부장관이 이끄는 에밀리아 로마냐 사절단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주는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 내 제조업 중심지로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 본사가 위치한 모터밸리와 치즈와 와인 등 식품을 생산하는 푸드밸리, 슈퍼컴퓨터 레오나르도가 탄생한 데이터밸리 등 다양한 산업별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에밀리아 로마네 주를 알리고 양국 간 산업교류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제조업에 강한 이탈리아와 혁신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내자는 것으로, 특히 인공지능과 우중항공 등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한국과 훌륭한 산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화와 경제,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사절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서울과 대전, 전주를 방문해 자동차와 AI, 반도체와 우주항공, 지역개발과 문화 부분 협력을 동호합니다. 산업교류뿐만 아니라 대학 간 협업 강화와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성장을 읽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두 나라가, 공동성장,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기간을 통해 공동성장,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문화, 공동성장,